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리 좀 해. 오 개봤다 멈췄다. 아 우리 바로 모양은 뭔가요? 다리 이렇게 보니 뭐야? 살살해. 몇 마리까지 가나? 한 마리야. 한 마리야. 저? 오케이. 하지 마세요. 살살 올려 살살. 책상 건드리지 말고 할 수 있어. 열 개 할 수 있어. 살살 올리세요. 몇 개야? 열 마리 됐어요. 더 올라가요? 이거 은근 생각보다 튼튼한데? 야 이거 다 버텨 이거를? 야 이걸 다 버텨 이.. 야 이걸 다 버텨 이.. 세 팀. 야 이거 완전 출렁거리는 거 봐. 울렁거리. 다한테. 신나줘. 아 신나줘. 두 팀. 네. 오이! 아이템 이... 예. 굳이. 두 두 두 네 개 야 이거 너무 아 이거 정말 너 진짜 안 맞춰봐 다섯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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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섯 여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 일곱 일곱 여덟 다섯 열 근데 잘 해봐야 될까요? 튼튼합니다. 여기는 하리보 대교 튼튼해 튼튼해 11개도 돼 하나씩 올려주세요 3마리, 4마리, 5마리, 5마리, 6마리, 8마리 9마리, 10마리 다 올려도 돼. 엄청 튼튼하다 너는 자신 있대. 얘는 자신 있대 지금 다 끝냈습니다 저희 다 올렸어? 다 올렸습니다 잘했어요 꽃동산이야? 이건 우리 해야돼 꽃동산 이쁘다 이거 좌측 통행, 우측 통행이니? 2마리, 4마리, 4마리 2마리, 4마리 2마리, 4마리 3마리, 4마리 다 올렸다 기차 K4 잉크 천천하네 천천히 오자 책상 흔들지 말고 책상 흔들지 말고 천천히 내 두개 가렸어 4마리, 4마리 야 왜 휘는거 하지? 점점? 10마리, 10마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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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작 딱지가 다리래 오 좋아 아 이거 문제 건너네요 이게 얘는 흔들리는 것만 문제야 여기 사람도 올라갈 수 있어 올라와봐 준현아 동영우 다리 자 천천히 올려봅시다 가운데가 죽은 쪽으로 올라와 가운데가 죽은 쪽으로 올라와 가운데요 무게를 잘 분산시키세요 여기 한 명 여기 한 명 7, 8, 8 10, 11 10, 11 10, 11 10, 11 10, 11 공룡들이 좋아하는 공룡다리